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제가 민낯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거의 민낯 거의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추워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은 환절기 그리고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활용도 갑 로드샵 스킨케어템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로드샵 추천 제품 오랫동안 요청해주신 만큼 정말 꼼꼼하게 성분 퀄리티 따져서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집중 활용도 갑 로드샵 스킨케어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2, 3주 전부터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번 가을 유난히 건조합니다 제가 원래는 워터 타입의 토너만 계속 쓰다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토너를 바꿔봤는데요 바로 홀리카홀리카의 굿세라 슈퍼세라마이드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각질 케어 그리고 고보습 토너입니다 이번 가을 겨울은 너무 건조해서 조금 쫀쫀한 제형의 토너를 선택을 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는 환절기에는 피부 주기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무작정 세게 혹은 자주 닦아내려고 하지 말고 고보습을 통해서 일단 충분히 진정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민감성 피부니까 항상 성분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주의 성분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도 자극 없고 트러블이 안 난다는 것이 정말 장점이었습니다 토너 치고는 진한 제형인데도 모공을 막는다든지 끈적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솜에 묻혀서 우선 부드럽게 닦아내 주시고요 다시 적셔서 코앞 볼 쪽에 팩처럼 10분 정도 해주는 편이에요 홍조나 피부결이 싹 가라앉기 때문에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너무 좋습니다 보통 토너는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솜에 묻히고 막 질질 흘리기도 하고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이 제품은 펌프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이고요 이 제품은 가을 겨울에 고보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닦아내는 토너, 마스크팩 그리고 레이어링 했을 때는 가벼운 에센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민감성, 건성 피부이신 분들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활용도 갑 로드샵 스킨케어 아이템은요 바로 미샤의 비폴렌 리뉴 앰플러입니다 왜 앰플이 아니고 앰플러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앰플러는 이름답게 앰플보다 고농축인 제품을 바로 앰플러라고 합니다 일반 앰플은 조금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비폴렌이라는 성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폴렌은 우리나라 말로 벌화분입니다 벌화분은 고대시대 때부터 항균, 면역촉진, 상처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저는 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부분 부분 가을 겨울에는 빨리 건조해지는 편이에요 특히 이 윤곽 부분 정말 빨리 건조해져서 나중에는 막 꺼끌꺼끌해지거든요 답답하고 두껍게 발리는 건 싫고 조금 채워진 느낌으로 케어를 하고 싶어서 뭐 앰플을 한번 써볼까? 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좀 정착하게 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역시 스킨케어 앞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의 성분 하나도 없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쫀쫀한데 끈적임이 적어서 페이셜 마사지 할 때 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파운데이션에 섞어 사용하면 정말 물광 표현 제대로 되는 파운데이션 만들 수 있는데요 여름에 사용하던 매트한 파운데이션 혹시 남은 거 계신가요? 앰플 한 방울만 섞어주시면 일반 에센스나 크림과 달리 제형이 뭉치지 않고 굉장히 매끄럽게 잘 발립니다 반반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다른 파운데이션 같지 않나요?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되면서 제형이 뭉치지 않고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여름에 쓰고 남은 파운데이션 아 가을 겨울에 건조하니까 못 쓰겠다 하지 마시고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앰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데다가 활용도까지 높기 때문에 앰플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쁘아의 페이스마그넷 피팅스틱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결이 울퉁불퉁하고 코 옆 각질이 신경쓰일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부를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표현해주는 제품이에요 보통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워 보여서 빛에 닿았을 때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데요 이 제품은 피부 표면이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피부가 보송보송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을 바르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어요 보시면 페이스마그넷 피팅스틱을 바른 쪽이 모공유철도 잡아주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고르고 보송보송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시면 파운데이션이 뜨지 않고 내 피부인 것처럼 착 붙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상태나 사용하시는 파운데이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속력도 조금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제품은 보송보송한 피부를 원하는 복합성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근데 다른 톤업 베이스, 모공 프라이머 등등과 함께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웬만하면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이처리퍼블릭의 그린더마 마일드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향료만 빼면 진짜 완벽한데 향료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성분이 괜찮은 제품이에요 특히 양이 굉장히 넉넉한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페이스와 바디 겸영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항염 그리고 보습 효과가 있는 시카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꾸덕한 제형처럼 보이지만 손에 묻혀서 발라보면 그렇게 끈적이거나 달라붙는 제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보습해주는데요 가슴이나 등, 팔에 여드름이 나서 그걸 긁거나 혹시 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경우에 이 제품을 발라주면 여드름 재발과 흉터 예방에 좋은 제품입니다 일반 수분 크림보다는 꾸덕하고 오일리하고요 일반 바디 크림과 비교했을 때는 보습감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얼굴에는 아주 얇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얼굴에 조금 두껍게 바르면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을 겨울에 바디 크림이나 오일 바르고 나면 찐득하게 약간 쩍쩍 달라붙는 땀 차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바르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산뜻해서 좋더라고요 보습크림과 시카밤을 합쳐놓은 듯한 대용량 크림인데요 바디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활용도 갑 로드샵 스킨케어 아이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혹은 다른 제품 어떤 리뷰 보고 싶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슝 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어